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치전골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김치전골은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오지도 않아. 지금 볶음밥을 먹은 거야. 야, 근데... 김치 먹어봐야죠. 김치가 저쪽으로 먹어야죠. 김치 있네, 여기 있네. 제발 이파리, 제발 이파리 좀 먹어서. 야, 이파리가 국물을 딱 먹은 거 있잖아. 야, 여기. 아재 좋아하네. 아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재들이 좋아하네. 국물을 딱 먹은 거 있잖아. 국물을 먹은 거 있잖아. 국물을 먹은 거 있는 김치. 조심조심. 행복한 맛이야. 국물에다가. 아우, 이거 미치겠다. 이거 상상되잖아, 이거. 아, 이거 조금 뜨거울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원래 땀이 많이 안 나는 때거든요. 땀이 지금 많이 나. 땀구멍을 열리게 하는구나. 아, 맛있겠다. 이마 앉아야 되는데 진짜. 진짜 이마가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다시 와가지고. 우와. 우리 나영 씨는 입맛이 아재 입맛도 아닌데도 좋아요? 아, 너무 맛있어. 제가 한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네. 너무 맛있어. 그런데 식당, 여기 지금 식당 온 거 같아요. 식당 온 거 같아요. 베스트 식당. 베스트 식당. 저도 식당 온 거 같아요. 옆집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식당처럼 적어주시면 안 돼요. 시간 들어가면. 저거 뭐예요, 저거? 그렇죠. 사장님, 저거 너무 맛있게. 저거요. 저거를 주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땀난다. 너무 맛있어. 아, 뚝배기에 탁. 좋습니다, 좋습니다.